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 뭐 장난감 가격도 오르고 뭐 바깥에서 외식하려고 하니까 식비도 외식비도 부담이 되고 이래저래 뭐 더 돈이 들어갈 일들만 많아서 더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느낌들은 들 것 같다 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난 이후 처음 가정의 달을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어린이날이 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뭐 외식도 해야 되고 뭐 아이들 선물 사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저도 이제 롯데마트 토이저로스에 가서 상품을 둘러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많이 빡빡 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저는 2000년 초반부터 오프라인 유통에서 일을 했잖아요 제가 2001년 2년 3년 4년 5년 오프라인 대형 마트에서 일할 때 그때 장난감 왕구들의 가격을 저는 기억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레고가 10만원 15만원 했구요 좀 비싸 보이는 상품들의 가격은 7만원 8만원 5만원 이렇게 비싼 상품들이 많았죠 물론 지금은 지금은 뭐 많은 2만원 3만원 짜리부터 해서 많은 2만 3만원 짜리부터 해서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원 까지 가격대의 간격이 매우 넓어졌어요 그때는 뭐 만원 2만원 만원부터 한 10만원 10만 2 3만원 15만원 까지 가격의 그 간격이 지금보다는 좀 좁았다 라는 정도인거지 그래도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왕구의 가격은 실제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를 봤을 때는 크게 오른건 아니라는 거죠 크게 오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때보다 지금이 삶의 영편이 더 빡빡 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빡빡 해졌다 뭐 그런 생각들이 더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든 거죠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이 더 낮아지겠구나 혹은 아예 그냥 그런 토이저스 같은 매장을 안 데려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구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얘기들을 항상 많이 들었냐면 저는 상품을 매장에 진열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상품을 계획해야 되는 입장 바이오 md 역할을 했잖아요 상품을 가격을 이제 구성을 하면 중심 가격은 정하지만 저가 중가 고가로 해서 가격대를 다양한 상품들을 구성을 하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소비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월급을 200만원 사람도 있고 5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는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다소 저가의 상품도 필요하다 라고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상품들도 갖춰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너무 저가 싼 것만 팔아서 박미 다음에 하는 건 좀 비효율이다 해서 좀 더 가격대가 있는 상품들을 많이 팔기를 바라죠 유통업체들도 그런데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게 이왕이면 좀 더 싼 상품을 또 치열하게도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론 뉴스에서는 뭐 부모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들에게 10만원 15만원짜리 레고 상품만 사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저도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매장 가서 아이들 장난감 만원 중반대 상품 찾는 거죠 예산 정해놓고 너 예산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하고 아예 그 상품에 맞는 그 가격에 맞는 상품을 사야 끔 이제 시키는 거죠 뭐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는 것 같은 거죠 왜냐 뭐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슷한 보통의 사람들이 가정의 달 5월달에 나갈 돈은 나갈 지출처는 너무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주머니 사정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빡빡해지니까 그렇게 돼야 간다라는 거죠 뭐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경주사비도 부담이 되고 이래저래 힘든 거죠 뭐 추기금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대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면 3만원 어른도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 5만원 조기적으로 만나는 친한친구 10만원 결혼한 사람의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안다 15만원 웃는 얼굴로 욕설도 자주 주고받는 절친 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만원 이야 크네요 저는 제가 이제 소심하고 제 형편이 그렇게 밖에 안 돼서 그런지 정말 친한친구 안 되죠 10만원 하는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다 아니면 그냥 그렇다 사실상 미안한 얘기지만 바쁘다는 핑계대고 추이금 내기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추이금 얘기하는 거죠 뭐 조이금은 분명히 또 다른 얘기인 거고요 아무쪼록 아무쪼록 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되게 빡빡하다 뭐 모든 게 다 현실이잖아요 현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저도 아주 친한 녀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이금으로 30만원 내고 싶고 50만원 내고 싶죠 근데 저도 뭐 저희 집 가계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좀 창피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렇더라구요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철없을 시절에는 커피 마시면 무조건 스타벅스 커피 마셔야 되는 줄 알았고 뭐 정신이 나아가서 뭐 술도 마시면 비싼 양주 뭐 양주 병이 이쁜 양주 먹어요 이런 또라이 같은 짓거리도 하고 살았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술 거절 담배 거절 뭐 웬만하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고 버스 타야 되면 버스 타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저만 그러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죠 자전거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2020년 2021년 매출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 교통비 아낄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가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썸썸이가 좋아지고 빡빡해지면 썸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다니던 직장에서 저한테만 적용되던 법인카드 한도가 15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법인카드 가지고 죽어도 밥 사주는 거 술 사주는 거는 부담이 하나도 안 됐죠 제 돈 아니니까 그냥 밥 먹을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함부로 못 먹는 시기가 된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꽤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감당 못하는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골프 열풍이다 이러는데 골프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직장인들이 골프를 치러 다닐 만큼 여력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고소득자겠죠 아까 뭐 이래저래 얘기 나오던 뭐 1억 4천만원 1억 6천만원 월급 받는 임원도 아니면서 1억 중반대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면 그래 골프를 열풍에 골프치러 다닐 수 있겠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소득으로는 골프를 관심도 못 가지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점점 더 맞이하고 있는 거죠 갑갑하죠 답답하죠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물가 급등하고 이래저래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우리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있죠 왜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인 거죠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차라리 어린이날을 어버이날을 없애라 생일도 있잖아 굳이 뭐 그런거 어떻게 다 챙기면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그런 말이 공감이 갑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그냥 없애라는 말을 참 공감한다라는 거죠 왜 힘드는 거죠 일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고 다 챙기면서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라는 거죠 솔직히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거죠 요즘에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날에 아이 왕구 사주느라고 참 감당 못할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물가까지 오르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